아는 얼굴이 안면이 있으신 분들도 한 번씩 생기고 이러네요 뭐랄까 처음 뵈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신기하잖아요 마이크라는 장벽이 있지만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저인 게 너무 신기하고 다 처음 뵈는 게 있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테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소리 같지만 그게 되게 신기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나고 너는 왜 너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만든 곡입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게 너무나 신기해 나는 네가 너인 게 너무나 신기해 우리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만나게 됐을까 하나 신기한 또 이상한 또 요상한 일들이 없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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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 지친 맘을 위로하자 어쨌든 우리 넘는 맘을 치료하자 어쨌든 우리 오늘 밤을 축복하자 어쨌든 우리 넘는 맘을 치료합시다 네 까 네 네 예 예 야 네 아무 걱정 없이 서로를 전축한다는 입장에서 만맘맘맘맘맘맘맘맘맘누세요 만맘맘맘맘맘맘맘맘맘 favour 어쨌든 우리 진진 맘을 위로하자 어쨌든 우리 검든 맘을 치유하자 어쨌든 우리 오늘 밤을 축복하자 어쨌든 우리 검든 맘을 치유합시다 우리 검든 맘을 치유하자 어이구 라 라 라